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이지요 사실상 그동안 박상학 대표가 17년 동안 북한인민들에게 자유의 소식과 1달러짜리 또한 대한민국의 한류와 외국 영화들을 담은 usb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으로 평양 김정은과 김여정이 발칵 뒤집어진 소식들을 정성산 tv를 통해 얼마나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까 그만큼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그러니 김정은 정권이 탈북민 박상학씨 한마디로 암살 0순위 아닙니까 그러니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 정말 발악을 했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조선일보가 문재인의 김여정 하명법을 박사를 내는 사설을 냈습니다 조선일보가 문재인과 김여정 또 대북전단이 왜 필요한지 소상하게 밝힌 사설에서 밝힌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막은 대북전단 대법원은 북주민의 실상 알리는 역할로 인정했다라고 사설의 제목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맞죠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등 북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강조했다며 형식상으로는 허가 취소에 대한 판단이지만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근본적 위문을 제기한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김여정 함용법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4월에서 6월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 당시엔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였다라며 하지만 북한 김여정이 그해 6월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라고 하자 문재인 정부는 4시간 만에 법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라며 이후 43일 만에 자유북한운동연합 설립 허가 취소하고 그해 말 더불어 민주당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강행 처리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유엔까지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며 그러면서 내세운 유일한 근거가 접경지 주민 안전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라며 대북전단 금지법은 이처럼 법을 만든 배경 자체가 뭐다 비상식적이고 내용도 위헌적이다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북한 인권단체들이 이 법안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현재 2년 넘게 뭉개고 있다라며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는 이미 헌재에 이 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견서를 내지 않았느냐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위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김정은 포갑체제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을 고립과 단절로 내모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라고 조선일보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탈북민 단체들도 앞으로는 시위를 하듯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 그럴 필요도 이유도 없다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린다는 순수한 뜻이 위심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동안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그렇게 시위하듯 대북전단을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사실은 박상학 대표가 이명박 정권에서도 굉장히 제지를 많이 받았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좀 인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원을 좀 안 해줬고 또 해외에서 지원을 하고 언론들에게도 좀 알려야 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알려야 되니 당연히 박상학 대표가 기자회견 하듯이 또 언론사들 불러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찌 됐든 이번 시간에는 조선일보가 문재인의 김여정 합용법을 박살내는 사설을 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